서울의 업무 시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 혹은 기업의 혹은 기관 투자자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 빌딩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무실 특히 서울의 업무 시설 시장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요즘 직장인들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서 서울 사무실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공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먼저 생각이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물론 전반적인 임대료의 수준 또 전반적인 공실률의 수준은 코로나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오피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요소 요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안 좋다라고 재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용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대비 노동의 위헌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실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노동 위헌성의 추세에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무실에 대한 안정적인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수요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과거와 달리 절대적인 사무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사무실 수요가 극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사고 방식인 것이죠.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각 계열사들의 사무 공간을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중요한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더 크게 집중을 시켜버리는 따라서 흩어졌던 곳들, 과거에는 여기도 어느 정도의 사무실 수요가 있고 저기도 사무실 수요가 있고 이렇게 흩어졌던 수요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통합되는 그런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수요가 없어지는 곳은 당연히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또 반대급부로서 통합의 대상이 되는 그 센터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거점 대상이 되는 곳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사무실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곳 또 플러스가 되는 곳을 찾아서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생각을 갖고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업무 시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 업무 시설을 오피스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시설, 오피스, 사무실 다 같은 말입니다. 통계를 집계하는 그 기관에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 일반 건물과 그리고 집합 건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반 건물은 전체 건물이 하나의 단일 단위로서 소유주가 하나인 그런 건물이 되는 것이고 또 집합 건물은 개별 공간 하나하나가 소유주가 다 다른 것이죠. 이 건물의 법률적인 개념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거래될 때 거래 금액, 거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물, 하나의 단일 단위 건물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을 통해서 매년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거래가 되어 왔었던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하늘색, 가장 마지막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막대 그래프는 전체 거래 대금이 되겠습니다. 총 거래 규모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였는가 그리고 위에 지나가고 있는 이 선 모양의 그래프는 거래된 전체 면적이 되는 것이죠. 거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금액 단위 그리고 면적 단위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거래 금액도 그리고 거래 면적도 피크를 달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2020년, 그럼 올해는 어땠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보시면 당연히 아직까지 11월 전체 거래 내역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12월 거래 내역이 다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기준에서도 그리고 거래 면적 기준에서도 2019년도 대비 좀 위축되어 있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3분기에 전체적인 거래 규모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될 11월과 12월에 거래 사례를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2019년도에 거래 규모를 쫓아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업무 시설 거래가 반토막이 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투자 이후의 결과인 것이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이후에 매달 수치하게 되는 임대료에 기반한 수익 바로 이제 임대 수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무럭무럭 내 자산가치가 상승을 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시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던 할 때 자산가치가 이만큼 상승해 있기를 바라는 두 가지 수익구조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수익과 임대료 수익 두 개를 합쳐서 상업용 부동산의 총 투자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서 임대료의 수준은 점차점차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 강해졌죠. 하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투자 수익, 그것도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투자 수요 때문에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서울의 오피스 1제곱미터당 거래 금액이 516만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756만원까지 가격이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2019년도 대비는 오히려 18.8% 상승한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없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들 낙담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 업무 시설의 제곱미터당 거래 단가는 오히려 그 이전 몇 년보다도 훨씬 더 급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 수요가 되는 것이죠. 자본 이득을 바라보고 자산가치 상승을 바라보고 집중되는 그 통화의 유동성이 이러한 가격 상승을 주택시장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실히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오피스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는 이 사무실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 건수.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거래 건수가 약 163건 정도 됩니다. 올 한해 아직 다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38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월 남아있는 거래 사례를 다 합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난 5년간의 평균적인 거래 수치 한 160건 정도 거의 근접해서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의외로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거래 규모도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료를 보실 때에도 혹은 신문기사를 읽으실 때에도 미리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그 결론에 맞춰서 데이터를 해석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데이터를 보실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으시게 되면 일단은 백지장과 같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실제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3분기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최근 그러니까 2020년 3분기까지 평균 44.7건이 3분기에 일어났었습니다. 올해 2020년 3분기에는 그것보다 한 두 건에서 세 건 정도 모자르는 45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절대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숫자로 명확하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 분기별 바로 직전 연도인 것이죠. 작년도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작년도 3분기 49건 그리고 올해 3분기 45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작년과 그리고 올해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 보이는 그대로 인식을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